. . 야그드라? 야그드라 좀 이상한데 발음이? 이거 뭐지? 어허! 가자! 탱커님 극딜이요! . 딜러님들! 극딜이요! 딜러세요! 갑시다! 빨리빨리! 시프트! 바퀴가 안맞아야겠죠? 제일 중요한건 . 으아아아아아 아하하하 피할때가 없다 여기 . 야 위에 저 세력만 뜨는게 더 웃겨 . 으아아아 피하시구요 안돼요! 으아아아 다 부수고 피해가면서 마무리! 마지막 페이즈 마지막 페이즈 마지막 페이즈 깔고 하군요 어 어 뭐야 저거는 드래곤본 우리에게 복수는 나의 것이다 아 이렇게 순차진행이구나 오케이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우리 우리 하하하하 우리 . 우리 편이네 . 대충한 맹수 크림 이번엔 뭐지? 서둘러 아이들이 부화하기 전에 없애야 해 가장 큰 거 없어져야 해 없애버려! 없애버려! 저걸 기술이 안들어 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야 거기다 힐까지 있으니 뭐 이건 겁나는게 없네 힐 해줘 힐 해줘 야 캐리거 못방 장난 아니네 다 알지도 않네 야 여기 평타가 너무 좋다 오리지널 웨스타1 때도 평타 진짜 좋았는데 근데 그땐 근딜이었지 지금 원딜이 됐군요 법사류 같네 빠세! 적응한다 우리에게 나는 엄청나다 엄청나 빨리빨리 캐리거 죽는다! 어우 죽는줄 알았어 와 힐이 있다는게 진짜 말이 안된다 뭐 덕분에 유닛들이 쯧 죽질 안되요 컨트롤만 좀 해주면 돼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군단이 모두가 행복합니다 오케잇 됐다! 힐 힐 힐 힐 힐 힐 좋았어 출스마 전첨, 천천히 100,000피치 해봅시다 천천히 가자 오 진짜 여왕같습니다 자 몰이하고 오오 몰이하고 빠지고 안돼 죽으면 안돼! 힐하고 이번엔 뭐지? 어 이제 들흘 애들 딜도 만만치 않은 듯? 워낙에 캐릭을 혼자 봤다보니까 뒤에 균형이 안나와 탱이 얘만하니까 온다 온다 됐다! 어 보스 나는 군단이다 너의 힘이 느껴진다 너를 안 사ي고 피를 볼만한 가치가 있겠군 두번째 버스인가요 어어어 큰일난거 했네 어어 concert 안돼~~~ 앗!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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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이거 피하고, 안 돼! 맞는다아! 너무 많이 맞았다, 이번에. 방향을 잘 못 돌았어. 야, 완전 레이비야, 이거. 아, 유닛을 너무 많이 잃었어, 여기서. 아쉽다. 야, 다 죽어도 돼, 다 죽었어. 한 번 더 보충해 주겠지? 우와, 막히다. 어, 깜짝이야. 적들을 쳐부순다. 이게 울트라리스크예요. 좀 생긴 게 많이 다르죠? 어, 귀여워. 야! 귀여워. 얼굴만 나와. 짱 귀엽다. 이렇게 하고, 가자. 울트라리스크니까 탱이 되겠지? 젤라가의 유산이, 하나 남았는데? 젤라가의 유산은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나? 이것 때는 상대를 감지하면 폭발한다. 폭발한다. 뭐야, 엄청 많아.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마음을 비워. 이 대상이 될 것이다. 빠지면서! 가자. 아, 마지막에 울트라리스크한테 쳤네. 오, 좋아. 빠지고, 울트라 체력 없으니까 빠지고. 뭐야, 뭐야. 힐! 얘네, 체가 왜 이렇게 안 차냐? 깔끔하게. 젤라가 유부리 안 보이는데? 이번엔 뭐지? 자비는 없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오, 맹덕충. 얘는 왜 다 죽이냐? 울트라 체력 없으니까. 말해. 시간이 되었다. 쓴맛을 보여주면만. 울트라 체력 없으니까. 금딜이라 너무 안 좋다. 얘 빼. 빠져.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마우스. 너 아웃. 우린 적응한다. 야, 이.. 이 새끼가. 혼자 다 해야 돼, 이거. 천천히, 천천히. 힐하면서. 힐하면서. 컨트롤만 잘하면 됩니다. 가자.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이쪽으로. 아, 이게 범위 공격이라 무섭네. 어, 안 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여유있게, 여유있게. 여유있게. 유닛이 죽으면 큰일 난다. 어, 힐이, 힐. 그래서 힐이 있나 봐요? 아, 저거 하나 살려놨더니, 저거. 대담하게. 복잡해졌네. 아까 여기다 하나 있었고. 에너지가 없어. 한 번 더. 아, 마지막에 저. 쟤한테 산성 경력을 너무 많이 맞았어. 이렇게 많이 죽을 필요 없었는데. 아, 또 있네, 밑에. 군단이다. 뭐지? 끝났지? 어, 코. 빠지면서. 캐릭은 이거 그냥 돌파에 상관없나? 어? 어, 상관없네요. 진작 저걸로 할걸. 어, 이어본데요. 어, 위에도 있었네? 어허이. 어허이. 힐 해주고. 떼면서. 오케이, 좋아요. 어허이. 뭐지? 말해. 마. 이번엔 뭐지?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울트라가 그래도 저게 되네. 생이 되네. 우리는 적응한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자, 추가로 합류한다. 오케이, 히드라까지. 그럼 맹, 맹까지 했는데. 정복은 계속된다. 젤라가 유물 하나 맞죠? 어디! 나왔다. 아, 나 젤라가 유물 하나 놓쳤나보다. 아, 약가오라. 어디서 놓쳤지? 아, 이걸 깨고 들어갔어야 됐나? 어쩔 수 없죠. 진행하죠. 얜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왠지 손 아플 것 같다. 왠지 손 아플 것 같다. 우와! 와, 엄청 쎄. 야, 엄청 쎄네 저거. 피했어야 했어. 저거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아, 맨독충 덩어리였네 저게 다. 토토님 리안입니다. 어서오세요. 나 그건 줄 알았어. 무리군주. 어, 뭐야. 군단. 뭐? 군주속주. 어, 이게 맨독충인지 몰랐어요. 얘 생긴거만 보고. 그건 줄 알았어. 군, 뭐, 뭐지기? 군주. 이거 1대1 컨트롤인데? 완전 걸어다니는 폭탄 거기로 떨어졌지. 그래도 나는 체력이 차니까. 자, 피해서. 뚫고. 뚫고. 통탁쓰고. 기술 모으고. 무빙무빙. 도력. 무빙. 터집니다 터집니다. 나오세요오. 멸종위기. 거의 다 왔다.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Gü 아 징그러. 아 너무 많아야 이건 나 더러운 놈아 그만 좀 쏴 아 힘드네 공대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음 뭐야 끝이 아니야? 우리는 적응한다 우리는 적응한다 시간이 되었다 주르반 우리 오두보이들은 좋았고 나뭇물이 난 군반에 합류했다 넌 인물을 원수했다 이제 내가 여왕이 확실히 된건가? 넌 저거다 너의 정수엔 힘이 넘쳐야지 힘이 넘쳐 흐르지 아 뒤통수를 치네 아 토토님이 닉네임 바꿔줬군요 공대생으로 아 야 이거 무슨 와 손봐 손 손이야? 저거 뭐야? 촉수야? 손이야? 죽거나 죽일구나 넌 알고 있다 물론이지 쟤넬 중개 근데 도읍이 될까? 존중 하나는 잡아먹기고 덕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진짜 저그의 방식이죠 도대체 자극의 방식이 적중 폭풍 아 몬쳐 아 웅 호흡 벌렀다 그어 그어 저 싸우는 방식, 귀엽긴 하네요 증명이다 아이고 캐리건님 죄송합니다, 형 아, 더러워 컨트롤, 컨트롤! 비난 Guard 안돼!!! 안돼!!! 야 엄청 세네 진정한 드래곤본이 되었다. 아주 완벽하구만. 아, 젤라가 유물 하나 놓쳤네. 내 것이다. 뭐야, 쟤 뭐야, 걔 이름이 생각나. 레이노에 대한 그 생각이 아니라, 맹스크에 대한 복수가 지금 더욱더 강화됐네. 사실 원했던 건 이게 아닐텐데. 엄청 세네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버튼, 정우신 분들은 즐기찾기 부탁드릴게요. 이번 변신으로 인해 여운의 능력이 변경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원심 우리 우뚜머리들의 강력한 정수로 인해 염의 새로운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밖에 깨어, 어어 뭐야, 어어! 어어! 나라왕림방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요 하나씩 생겼구나. 일벌레 없이 추출장에서 베스팅가스가 자동채취됩니다. 대군주를 일로 바꾸고. 치유... 어, 치유 좋지. 맹독충. 공격 속도 증가. 치유. 치유? 저그한테 치유가 의미가 있을까? 캐리건의 체력을 150. 아, 좀 전에 한 거. 아, 이거 애매하다. 만약에 이런 개인 미션이면 좋은데. 자원 캐는 미션이면 또 그냥 그런데. 도약 공격. 점프가 있으면 좋죠. 돌진. 어, 다 이쪽이 좋네요. 대체로. 해보니까, 지금. 자, 진화할 수 있는 게 있겠지? 히드라리스크. 쯧. 광란해놨죠? 진화 한 번 봅시다. 히드라리스크. 강화 준비 완료. 겁나 못생겨지네. 히드라리스크. 강화 준비 완료. 히드라리스크. 강화 준비 완료. 진화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거는 럴커로 변하는 거야. 음. 럴커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게. 근데 칼날 여왕은 아닌 거지? 칼날 여왕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멘트가 칼날 여왕일 때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럴커. 내가 브루드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너무 탐냈던 와 저런 유닛 있어 이랬지 럴커 각인데 이건 와 누가 러쉬를 저렇게 가나 근처에 정수 있음 초월체의 창조물 관통군체 어 저거네 속도는 느려도 성큰 엄청나 정수 수집 히드라리스크를 적응시켜 자취령을 제압해야함 어 히드라만 주네요 어 아니구나 위에도 있네 근데 히드라를 이용하라 했지 어 딸애들 조종 안돼 아 야 이거는 뭐야 심지어 저거네 노타켓이네 야 이게 글쎄 뭐 컴퓨터를 피할지 안 피할지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 하겠나 유전정보 부족 나머지 관통군체도 처치해야함 나머지도 3개 있네요 히드라 좀 더 주든가 야 예전에 그 퇴퇴퇴 거리는거 안하는구나 피하고 쇼 쇼 쇼 그렇지 마지막 하나 야생에 서큰이나 타놨다 범인이 되게 좁아 논타크치고 됐다 오케이 변했어 관통군체를 조작하여 히드라리스크에 주입 어 아 히드라리스크 언데드 같애 관통촉수로 변태 가능 그냥 이건 그냥 히드라야? 아 오케이 너무 또 다 변한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또 무식하게 한거 아니야 하나만 할걸 뭐 이상하게 변했어 관통촉수 잠복상자에서 공격 이소기 엄청 빨라 관일대상 공격 장갑을 관통해 여기에 잠복시키십쇼 와 와 CG탱크 되는데 CG탱크? 와 사거리도 엄청 길어 야 좋긴 좋다 이게 럭커 아닙니다 이거 단일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라인 생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만 깨지는거지 우리가 범위가 탱크 시즌탱크인데 거의 야 잠깐만 이것도 보니깐 생각에 바뀌네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사거리가 워낙 길어서 요 라인 선상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오우 오우 뭐 워낙 수가 많기도 하지만 공격력 하나 끝내주네 보이나? 보이나? 안보이는거지? 어 발견 귀찮은거지만 이거 한번씩 시키는게 좋긴하네 뭐가 좋은지 내 손으로 해볼 수 있어서 이게 럭커죠 군단 내부 분쟁에서 살아남음 조종할 순 있겠는데 더 만들진 못하겠어 변신에 필요한 핵심 유전 정보가 없음 가시지옥굴 필요함 근처 굴을 확보해야함 또 정수를 뭐야돼? 군단이 정수를 되찾아야함 음 좋아 가자 정수를 몇개니? 온다 이게 럭커죠 사거리 더 짧아요 어어 그렇지 경장갑이 좋지 원래 럭커는 들어와 흐어어어어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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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야 너무 대놓고 경장갑만 나오는거 아냐? 좋아 보일 수 밖에 없네 이동했고 이동했고 목적지 도착 무리어미 킬리사 정수 추추를 위해 이 쪽으로 출발 대군주 이동종 정수 추출을 위해서 이리 오겠데 정수 추출을 위해서 이리 오고 있대 야생 저그의 움직임이 느껴져 가시지옥군을 방어해라! 방어해라! 와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좋다 또 다른 우리가 접근한다 가시지옥군에 접근하게 두어선 안될 아 이놈의 재채기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일어나 일어나 키보드 안되면 안돼 지금 안된다아 아이 순간 어 된다 된다 이게 안되는거야 R이 안된다 또 됐다 안됐다 오늘 키보드 난리네 귀환 아 애매하다 그래도 럴커가 좋겠죠 익숙하기도 하고 범위공격이고 근데 얜 사거리가 CG탱크에요 야 이 사거리가 또 길다는게 의외란 말이지 그래도 럴커? 그래도 럴커? 아아 고민된다 둘다 너무 좋았어 단열대상 다수대상 아이 그래 다수하겠습니다 그래도 막 어차피 마린같은거에 또 직종이 유리하니깐 고 진화 완료된다 멋있네요 어우 간지난다 야 책상에 올려놓으면 멋있겠네 자 추천가지고 찾기 유튜브는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진화가 그럼 다됐구 스포 히 스포 스포 블립